1, 2번 멘트 64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64번입니다. 전기 번호를 출시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차혜승혁 선수 최승혁 선수 아래지게 하시기 바랍니다. 1, 2, 3, 2, 3 diret기 종Adrij 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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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클루저 그래서 압박해요 압박, 계속 압박해요 형, 천천히 해요 형, 선보 컨트롤 해요, 선보 컨트롤 승진아, 테스트 승진아, 신영의 수, 불사한 과이언, 헌호, 신영의 수 웬도 앨범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형, 형 자, 돌려도, 자신감 될게 자신감 될게 바로, 바로, 뒤로 바로, 바로 형, 남의 것도 또 어떻게 된다 바로, 뒤로 잡고 이제 다 보고 다녀야지 세크리아aste, 윤희스, 윤희스, 유은기님 이준호 씨 나이스, 이제 계산이 타고 자, 빨리 와요, 빨리 와요, 빨라오, 빨라오 자세히 왔죠? 자, 빨리 와요, 제가 딱 계산을 하세요 자세히 왔죠, 나이스 못 타고, 못 타고, 못 타고, 못 타고 우리에게 조기영 선수, 이 조기영 선수, 랜피 3번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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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